어머, 저 목선 전방 웬일이야, 누구야, 그러지. 혼나. 오, 셰프네. 셰프인가 보다. 잘하시는데. 와, 개랑을 해. 두 개는 우리 미션이 없지 않아요. 아니,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?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윤혜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국민 용서해줘. 이런 기운 모르겠어, 모든 순간이.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다. 21세기 차원이 아니야, 23세기, 24세기 계속하겠는데? 와,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? 저는 나름 살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이렇게 청소하거나 그 정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. 살림까지 잘하는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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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 정보. 디테일 정보. 내 거란 건 버리지 마, 애태우지 마. 언제나 내게 잘 모르길 원했고. 음식도 맛있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저 친구는 못 하는 게 뭐야, 그러면? 잘생기고. 호박, 호박, 호박전이에요. 와, 잠도 예쁘게 한다. 혼자 사나 봐. 진짜 방에서 드시네요. 어머, 결혼 안 했나 보다. 저게 잣집박이라고 생각해? 순두부찌개다. 난 분쾌하네, 분명 볼수록. 허점이 있어야지 말이야. 빈인간적으로 보이잖아.